네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은 독사진 이쁘게 찍었는데 잡티 다른 사람 있을 때 굉장히 짜증나죠 이 어플을 통해서 이렇게 클릭 한 번으로 짠 하고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바로 이렇게 예쁜 사진으로 나왔습니다 이번 사진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역시 같은 방법으로 지우개를 사용하여 사람을 지워줍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한번 지워볼까요 나만의 독사진 완성 너무 쉽죠 꿀팁이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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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